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에 관한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런데 이제 조선중앙동화도 보면 사회가 이렇게 좀 늙어가니까 건강에 관한 그런 지면들이 확실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그다음에 노후의 어떤 그런 생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양이 많아지네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 구강 건강, 이 구강 건강은 조금 젊은 날부터 이렇게 신경을 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한 조선일보의 의학 전문기자께서 김철중 기자께서 걸리면 요양병원 가는 출발점, 구강 노세 8가지 체크리스트. 몸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가 없지 않습니까? 손, 발, 귀, 심장 어느 부분 하나 여러분도 소홀히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가운데 이제 소위 치아 건강 이 부분을 이제 다뤘네요. 치아 부분 되는데 참 저도 오늘 새로운 이야기인데 뭐 이 의사분들은 잘 아시는 거겠지만 흡임성 폐렴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씹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식도로 가야 될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로 옮겨져 가지고 폐에서 이런들 염증이 생기는 그런 그래서 폐렴이 잘 낫지 않는 그것을 흡임성 폐렴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나이 들어서 삼킨 능력과 조화로움이 떨어지는 그런 거네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그 정도로 이렇게 뭐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런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이걸 가만히 제가 보면서 그런데 이 시간 차이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환자가 늘어나네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제 늙어간다는 것이죠. 음식물 흡임성 폐렴 환자는 2010년 8651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 50% 더 늘고 2022년에는 2만 명까지 육박했다. 최근 10년 동안 흡임성 폐렴 환자가 2배로 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음식물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안에 세균이 번식돼 가지고 폐로 가는 경우가 또 흡임성 폐렴 가운데 하나는 구강 위생상태 불량과 구강 내에 세균 정식으로 초래되는 흡임성 폐렴 환자는 음식물 폐렴 통계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걸 한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나누어야겠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은 대개 상식이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구강 기능 삼키고 씹고 말하는 능력이 전신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게이트 역할을 하니까 구강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신체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강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뇌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잘 못 씹으니까 여러분들 신체 여러분들 근육도 여러분들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 발굽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말 발굽이 잘못되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서양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크 기능을 해놨는데 구강 노세 가능성을 알아보는 체크리스트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일본에서 아마 적극적인 모양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 고홍섭 교수라는 분이 어디에 계시는 곳 서울대 치과대학 구강내과 교수님이시네요.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 입구이자 적도입니다. 구강 노세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내용을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날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이제 돈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자식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건강함이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지만 본인이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는 최대한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구강 구강도 요즘에는 워낙 전문가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하시니까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은 구강에 관한 그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습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치간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식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가지 않아서 이렇게 양치질 같은 거 하는 것 또 양치질 방법을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금물 같은 거 가글 같은 거 하는 것 그 다음에 잇몸 여러분들 마사지를 하는 것 이런 것은 검증되어 있는 그런 방법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잘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한 5개나 7개나 10개 정도를 잘 정리해가지고 그걸 생활 속에서 이제 실전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좀 귀찮겠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게 되면은 본인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구강 청결도 유지할 수 있고 잇몸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젊은 날에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체질화하는 건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신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좀 약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전부 다 도입할 수가 없지만 구강 청결 상태 같은 경우는 잇몸이나 치간 칫솔이나 이런 부분만 좀 잘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한준 이렇게 이렇게 촌의 의견이 나오네 소금을 양치하는 방법은 100유리의 소금물을 짜게 타서 칫솔을 담겨 놓고 쓰시면 되고 늘 3, 4일 바꿔주면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칫솔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 간에 이제 매뉴얼화 해가지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이제 구강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몇 가지 좋은 습관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몸에 완전히 이렇게 붙이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잇몸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노력을 개인 차원에서 좋은 습관들을 가져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